아 으 으 으 으 으 자 반갑습니다 도달집니다 오늘 포항 신앙만 도달이 원트 낚시 치기 위해서 오늘 내려왔습니다. 오늘 2월 12일이구요. 제가 늘 들리는 취미낚시 취미낚시 들려서 또 준비할거 준비하고 등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낚시도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만에 왔네 그지야? 거의 1년만에 왔네.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도다리. 일단 줄부터 묶아야 되겠네. 둘이 일 년 됐네. 고추가 자작초인데 이거 1개네. 초는 잘 만들어놨네. 근데 이거 1개밖에 없네. 여기에다 바늘 3개짜리 취미를 하든지 아 여기다가? 아니면 아 여기에다가 이거 3개. 외바늘을 길게 메든지 외바늘로 하든지 이거는 세이코버 묶음바늘이고 이거는 여기 3개를 하든 이걸 1개를 하든 비슷해 튼튼하게는 그게 외바늘이 튼튼하고 이게 뭐야? 이게 1개씩 떼어있어요? 세이코버는 1개씩 떼어있는거에요? 네네. 이건 몇 호인데요? 14호. 보통 12호부터 18호까지 많이 써요. 바늘만 더 하고 고기는 2마리 3마리 물리는거 아닙니까? 이게 몇 호인데요? 30호. 동글동글 이렇게 굴러다니는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래에 박히는 성질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세이코버는 1개만 다르라고? 무게중심이 큰 무게를 여기서 봤기 때문에 모래에 박히고 이거는 굴르는 성질이 있어요. 아 이거는 굴르는 성질이 있고 이거는 박히는 성질이 있고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1년만에 와가지고 오늘 한번 잡아볼게요. 아 또 짐이 좋다. 아 여기 지금 요거 제가 작년에 제가 이거 이 찌를 많이 선전을 했었는데 요찌는 요 지금 고등어찌 그 다음에 전어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찌. 이게 외지에서도 성화고 고등화에는 탁월하다고 이제 재구매가 들어오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자 오늘 포항 신항마 왔습니다. 지금 이 사다리가 다 없어졌군요. 1년 전에 사다리가 있었는데 사다리가 없어졌군요. 야 이제 사다리 안 올라가도 되는 거 모아이네 바로 내려놓은 모아이네 마크에 몇시 철수인데 여섯시 철수입니다. 여섯시 돼가지고 고기 나오는데 여섯시대가 철수하라고 합니다. 여섯시대 고기 나오는데 네 이제 항목청에서 일출일모를 기준으로 철수하라고 하니까 일몰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겠지 해가 길어지겠지 예 아마 지금까지는 여섯시대 조금 몇시대 여섯시 반으로 들어줄거고 그리고 또 일곱시 될거고 해지기 전에 일몰시간 되기 전에 철수를 해야되니까 일몰시간을 맞춰야될거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낚시하는 분들은 불만 애로상이 많을거 아닙니까? 물론 애로상이 많지만 우리도 애로상이 많아요 많은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수도 없는거고 맛있겠다 발도 아직까지 자 지금 시간이 일곱시입니다 새벽 새시대가 출발해가지고 신항만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일곱시대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서 노발이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일년만에 오니까 새롭네 자 저기 보이는게 지금 도부광과제입니다 신항만 저 벌써 원투 치고 계시네 저 등대 앞에는 원투 치고 계십니다 지금 도부광과제입니다 양간낚시로 가능하구요 와 와 많이 오셨네 이야 많았다 지금 황 신항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야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이렇게 바뀌었네 계단이 있고 아 아 아 자 지금 현재 지렁이로 지금 통째로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위에도 통째로 밑에도 지금 통째로 깨우고 있구요 30포 농도를 사용하고 있구요 지금 2단체별서 지금 낙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미끼를 잘라서 하는거보다 길게 하니까 지금 훨씬 물질율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알은 조금 잡니다 아직 잘고 가자미가 좀 나오는 편이구요 도다리는 시알이 좀 잘쓰 잔 편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제 지렁이 통인데 작년에 파파목스님이 저한테 주신건데 아직까지 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감사하게 잘쓰고 있구요 요리하니까 지금 지렁이도 싱싱하게 지금 잘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마치 해야지 난 일단 이따가 멤버다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미가 딱 붙었네요. 가자미가 붙었어요. 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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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낚시 히트를 만들어놨는데 이 화장실이 이래가지고 누구의 화장실? 여자 오였습니까? 지금 저 밑에까지 쭉 서 계시는데 도대체 뭐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쪽 보이네 여기 보이는게 지금 해공 인데요 지금 해공이 오프를 안했습니다. 오프를 안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가는 쪽까지 낚시하고 계시구요 뭐 잡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에도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도달을 잡고 있구요 아이고 마스야 대팬인데 왜 이리 바빠 자 또 왔습니다 자 또 다리입니다. 또 다리 자 또 다리입니다. 또 다리 지금 도다리가 지금 따문따무 나옵니다. 지금 새꽃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도다리가 두 대 가지고 이제 자꾸 세대가 돼 놨는데 이것도 온 것 같아요 울었는지 모르겠네 왔어요 아 이쁘나 씨알이 좀 자라요 근데 가자미는 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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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대기 참네 가자미가 삭상을 만합니다 가자미가 딱 먹기도 좋은 사이즈 잠시만요 자, 간단하게 손질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해 뜯어야 되겠습니다. 다 잘라내도 관계상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만 빼가지고. 물을 기준해서 안에 내종 제거하고 집에 가서 손질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해 뜯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박스를 출소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요소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